그게 아니라 뭔가 이제 그래도 인사말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처음 지식할 때? 차에서 딱 찍는 게 좋겠네 그러면 안녕하세요 우리는 지금부터? 왜 약간 이러지? 모르겠어 지금 저희는 내일 모레가 설날이어서 설날 선물을 사러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지금 시간은 7시 13분 어떻게? 이거 간력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 시간이 보이거든요? 7시 13분 잠깐만요 안돼! 아 이렇게 못해요 지금 시간은 7시 13분 우리가 이제 퇴근한 시간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나눠서 선물을 사러 롯데마트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봐 나는 정리를 좀 한 다음에 말을 한 번 더 할 줄 알았는데 편집점이 굉장히 없네요 지금 망했어 다시 찍어야 될지 몰라요 여기는 다시 차에 와서 찍는 거지 한 다음에 안 찍고 가 진짜 우리가 못 찍는다기 뭔지 알아? 난 이거 막대기 안 보이는 줄 알았거든? 옷이 검은색이어서 여기 막대기를 이렇게 찍는 사람이 어딨어 그러네 난 몰랐어 그래서 이제 무슨 선물을 사는 게 좋을지 아 그러네 그거 안정하고 왔네 작년에는 약간 보드게임이 인기가 가장 많았고 좌우 확인해볼게 수업 안내 tah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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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감 코너 갑시다 네 장난감이 최고죠 우리 문무치고들은 장난감을 제일 좋아해 정재판념을 찾읍시다 꼬마야 뭐하니? 짜잔 당첨 첫번째 선물 이렇게 하고있습니다 안주면이 들어오네요 이러면 위치한다 이렇게 하YAM 여기 있네 class 뭐하니? 기술 하이 손님 확실하게 잘살아요 항상 2번째 선물 2번째 선물 3개 남았죠? 네 2번째 선물 3개 남았죠? 2번째 선물 버죽터 마사지기 손목 아프다고 하자 이걸 손목을 하는거야 선택 뭐야 갑자기 선택 이건 약간 자기 돈 주고 사기 아까운 거잖아요 맞아 4번째 3번째 선물 선택 3번째는 아까 2개 샀으니까 아 좋네 4번째 선물 내려갑시다 엄마랑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다같이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몸 생각해야 돼요 어? 스마트 체중기 어때요? 너풀 되는 걸로 5번째 5번째 마지막 이제 내려갑시다 조금 예쁘다 좋아할거야 너 희가님이랑 잘 어울리는데? 좋은데 집 구조를 모르니까 선뜻 사주기가 어려워요 이런거 어때요? 내가 말했던게 이거야 쿠션 귀여운 쿠션 이거 포장해야돼 어? 나 괜찮을 것 같아 이거 포장하잖아 엄청 갖고 싶을지도 몰라 바나나나 바나나가 제일 귀여운데 바나나로 갈거에요? 네 수박 아니고? 바나나가 제일 예쁜데? 그래? 바나나로 결정 가봅시다 이제 포장재 사러 갑시다 아 보니깐 로스 바다나 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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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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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